서바이벌에 도전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지만 1등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으니까 그게 너무 와닿지가 않아요 그냥 내가 내 몸을 위해서 다이어트만 해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필수적으로 신선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오래하게 뺐다고 생각했을 때는 폭풍이 좀 뺐던 것 같거든요 덴마크 다이어트 해보려고 주문했었는데 그냥 다 먹었거든요 그 식욕을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하루 종일 먹을 거 생각밖에 안 한다거나 너무 기력이 없어서 힘이 너무 떨어지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 하면서부터는 사실 15kg를 뺐으니까 많이 빠진 건데도 되게 건강하다고 느끼고 살 빼는데도 자신감이 생길 정도로 쉬웠다 너의 비법이 뭐야 이러면 잘 모르겠는데 너무 많이 빠졌고 난 너무 건강한데 이런 느낌이에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되게 좋은 방법을 알려주면서 해결해주는 게 진짜 좋은 거 같아요 살 쪘을 때는 연애를 해도 난 후 친구랑 다 옷을 사러 가는 데이트는 못 했어요 내 바지 사이즈를 알려주는 게 진짜 너무 싫어서 근데 요즘 당당하게 하는 게 일단 자존감이 다른 거 같고 살아가는 방법에서 되게 큰 것들이 많이 바뀌는 거 같거든요 지속할 수 있는 다이어트를 하게 해주는 거 같고 진짜 쉬운 다이어트니까 고민하지 말고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되게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 같은데 그리고 평생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니까 진짜 고민하지 말고 한번 시도해보는 게 진짜 좋은 거 같아요 Welcome back to my motto bye go to my channel by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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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